하나, 둘, 셋, 얍! 아 이제 집으로 가볼까? 야 저거... 고민된 남자친구를 뺏어? 너 진짜로 오늘 혼줄 좀 놔야겠다! 그래? 뺏은 적 없어! 니가 여짓해서 내 남자친구는 억울한 거 아니야! 좀 이뻐지면 다야? 너 좀 맞아야겠다 일로와! 아가씨! 뭐야 이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얼른 들어가시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떡해! 너무 무서워!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음... 내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아... 아빠... 아니... 이게 뭐야? 우리 딸 맞아? 아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응? 응? 아...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변신시켜 주셨어... 아휴 그랬구나!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어? 살아생전 있었던 엄마랑 똑 닮았구나! 응... 그... 아침에 너무 심하게 하고 간 거 같아서 죄송해요! 아휴... 아빠가 사실들을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단다! 그럼 올라가 볼게요! 응! 그래!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하나! 좀 있기 힘든 하루였어! 잠을 자볼까? 내일엔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아휴... 아휴 단지야! 빨리 나는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보라고! 어... 응... 어휴... 왜야... 아휴 빨리 내려와봐! 아휴... 아휴 무슨 일이야... 아휴 빨리 내려와봐! 큰일 났단다! 아이고! 아휴 이거 어쩌면 좋나!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휴... 많은 기자들을 봐봐... 아휴... 아휴 빨리 문 닫아요!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휴... 이제 일어난거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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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휴...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 전 국민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너가 나의 손녀란 걸 알아버렸단다! 네... 네? 아휴... 아휴... 그... 그래서 수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 지금도 삼성그룹 숨겨진 손녀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녀는 외계인인가? 그녀는 학생이 맞는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구만! 큰일이야 큰일! 아무래도 안되겠어! 빠른 시일 내로 기사회견을... 아니 기자회견을 열어야겠다! 기... 기... 기자회견이요? 그래... 아직 너에게 시간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너에게 생각하는 시간의 텀을 줄여야 될 것 같구나! 어쩔 수가 없게 됐단다! 일단 오늘은 학교를 가거라! 아... 아... 네... 아휴... 탄지야... 기자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가! 알겠지? 네... 다녀올게요! 응응... 와 나 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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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에요! 이거 왔다! 샘송걸음! 전자! 손자인게 사실입니까! 에? 진실을 밝히러! 진실! 진실! 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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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작하자구! 온몸 이거 잘 나오고 있는 거 맞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회장소녀의 친구인 음... 지수님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완전 단지 단짝친구이자! 어... 아니아니아니... 음... 뭐라 그럴까? 세상에 정말 줄도 없는 완전단짝친구예요! 그리고 단단친구도 코에 채우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주세요! 저처럼 이쁜 사람은 또 없거든요! 삼성 친구 소녀와 저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지금 당장 연락주세요! 아! 도착했다! 빨리 교실로 들어가야겠어! 으악! 여기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진짜 여러분! 바로 저 친구가 제 단짝친구인 다지예요! 여러분들! 빨리 빨리 찍으세요! 오! 사실입니까? 저 사람이! 생성구름 쳐다! 저! 손녀던! 여기 한번 봐주십쇼!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야! 비어오세요! 아이! 진실을 밝혀라! 어머! 그게 정말 사실일까? 기대가 되는구만! 학교 앞에도 이렇게 기자가 진을 치고 있을지 몰랐어! 아이고! 우리 예쁜 단지여 왔구나! 아이! 샘송그룹 손녀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안 괴롭혔을 거 아니야! 친하게 지냈을 텐데 말이야! 응? 그걸 말이라고 하나? 아이! 근데 지금 문제를 만들어선 안 되겠지? 어? 나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야! 아이고! 그렇구나! 내 단짝 친구인 단지 아니야! 어머머머머! 어떻게 이렇게 오늘도 예쁠까? 나는 말이야! 진작부터 알아봤잖아! 단지 네가 어쩜 이렇게 귀티가 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쩜 애가 이렇게 부자티가 이렇게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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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힐 땐 언제고! 저건 사람들이 아니야! 아우! 정말! 어? 조용히 안 해! 고기! 이 녀석들이야! 기 펴고 살라고 아주! 음! 단지야! 예전 일은 잊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알겠지? 뭐야! 왜 대답 안 해? 우리랑 친하게 지내기 싫어? 그렇지만! 너희는 평소에 내가 샘송그룹 손녀라고 밝혀지기 전까지 날 매일 때리고 괴롭혔잖아! 갑자기 내가 손녀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양심없게 행동하는 건데? 뭐.. 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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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차네! 어? 완전 어이없어! 어? 우리가 그냥 장난 정도로만 이렇게 툭툭 치고 괴롭힌거지! 언제 널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니? 그냥 조크! 응? It's very joke잖아! 너희한텐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그 장난이 나한테 날아오는 바이였다고! 너희와 친하게 지낼 생각은 추호도 없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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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편하단 말이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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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막 너무 나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홍구녕! 홍구녕! 어휴! 어휴! 내 똥구녕이 혼나고 있네! 아무튼 홍구녕을 내줘야 하는데 어휴! 건들 수가 없잖아! 어휴! 경비어 때문에 건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거지였던 주지! 어휴! 그 거지 녀석 정말로 약올라 죽겠어! 아휴! 뭔가 복수할 방법이었을까? 아! 그래! 어휴! 그거야! 어? 어휴! 뭔데 뭔데? 아우 냄새! 아휴! 잘 들어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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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피곤했어! 어? 왜 이렇게? 어? 떠나왔다! 어휴! 정말 사실입니까? 어휴! 어휴! 학생들을 괴롭혔다면서요! 애들을 짜옹돌로 내렸다면서요! 애들을 짜옹돌로 내렸다면서요! 사실은 제일 빨리 마이소 아가씨라고 터드립니다! 우리 거짓말해요! 빨리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어휴! 일진이죠! 어휴! 어휴! 아가씨 빨리 타십시오! 아! 네? 어디 도망가냐? 일로와라! 빨리 대답해라! 빨리 대답해라! 빨리 가는거니까! 빨리 가는거냐! 일로와라! 어? 어? 아빠! 음음음음음음! 어 그래 왔냐? 아 네! 어 왜 저를 부르셔.. 아이고 아주 심각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이 영상 좀 한번 봐 보는거겠냐? 아 네! 애들아 샘솜그룹 소녀가 너희를 때렸다는 게 사실이니? 그러니까요 걔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를 때렸는지 몰라요 맞아요 완전 악질 완전 악질 저지 부자인 걸 내서야 소 돈으로 우리 뺨싸다구를 그렇게 때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 엄마 여기 먹는 거 봐 이거 자세히 찍으라고 여기 여기 가까이 가까이 그건 원래 부기가 안 빠져서 그런 거야 조용히 해 이거 반전이 아유 열받아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떤 뭔 뭔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장인어른 이건 모아미일 거예요 우리 딸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요 저는 괴이 괴롭힘을 오해를 당했지 괴롭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 그럼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게 좋겠구나 아... 아지만 전 아직 기자회견은 아직... 이미 기자회견은 잡아놨단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야 하는 스케줄이란다 아지만 기다리기로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물론 그랬지 이 티비를 보기 전까진 말이야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너의 의견 한번 듣고 싶단다 정말 네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혹시라도 있는지 말이야 그건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안 가는 대로 기자회견장에서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아휴 장인어른 하지마 우리 아이는 아직 너무 마음이 여린 아이라 가능할지 아휴... 아침부터 기자회견 기자회견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겠죠 알겠어요 아휴... 아휴... 음...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저도 어벙벙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항상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기에 알게 돼서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 저희 그러면 앞으로 회사 운영은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 아직은 판가름을 서지 못했으나 저는 평소에 회사 운영과는 일자와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폭행하고 다녔다는 건 사실입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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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했다며! 이... 일진요! 아... 아... 아니요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면 폭행하겠다고 증언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아...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그건 거짓말이에요 앙... 구라띠! 앙... 구라띠! 아...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아... 무슨... 진짜라고요? 저는 괴롭힌 적이 없어요 거짓말! 거짓말 치네! 앙... 구라띠잖아! 잠시만 믿켜주세요! 잠시만 믿켜주세요! 믿켜주세요! 제가... 제가 맨날 폭행을 당했어요 단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희를 얼마나 괴롭혔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양심도 없어라 어머 저 독한 얼굴 봐 독사같이 뱀같은 얼굴 그러니까 말이야 보시다시피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단지씨! 그... 그건... 잠깐! 잠깐만요! 영상 한 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럴수가 다 들켜버렸잖아 안 들켰다 어떻게 이... 이... 장면들을... 역시... 회장님이 CCTV를 입수하셨습니다 네? 회장님이 하셨다고요? 준비를요? 예스 오케이 하... 할아버지... 단지야 잠시 마이크 좀 빌리겠다 어... 네 자... 여러분들 전 평소에 손녀를 잘 몰랐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더니 전 지금도 너무 충격스럽고 진작 찾아주지 못했던 내가 다 미안한 지경입니다 그 때문에 손녀가 아직은 진을 선택하지 못했고 지금은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기자회견 때 이어서 말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때... 땅콩... 구독하기... 부탁해요... 하... 대체... 네네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긴 한데... 어... 미안해 다 뛰어... 다시... 잘못했어... 아... 얘가 다 시켰어... 아... 얘가 다 시켰어... 아... 얘가 다 시켰어... 음... 아이 우리 딸 정말 이걸로 괜찮겠니? 음... 괜찮아요... 아이 보디가드씨 아이... 울방 꿀주먹으로 달달하게 해주세요 다 따라 나가 니네 머리... 머리 놔... 빨리 나가 어... 살 쪘나 봐 글쎄 이 저식들... 응? 으악... 우와... 아이 우리 딸은 역시 정말 너그럽다니까 아이... 그래도... 진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운걸 알겠죠 그래 그래 음 아주 현명하구나 아휴...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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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 도둑질하고 오시는 길이세요? 으악! 아휴... 아휴... 한탕 좀 뛰고 왔어 아무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온게 아니란다 염... 염... 염현아... 우리 서방이... 어... 네... 아무쪼록 내... 과거의 내가 정말 반성이 되는 일이었구나 그냥... 너희 결혼을 파괴하지 말걸 그랬다 으흠... 아범님... 회사는... 우리 담지는 배우기 짓하니께 나 혼자 죽어서 이... 회사를 또... 그냥 파괴시킬 순 없으니께 네... 너가 하겠느냐? 어휴... 제가... 샘성전자를... 이어받으라구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볼까... 좀 그런거 같애 아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님... 전 정말... 전 제 평생... 꿈이었습니다 샘성전자의... 회장이 되는건... 어휴... 너가 해... 샘성전자의 회장의... 음... 일단 머리도 일단 좀... 윗머리 좀 깎고... 음... 품격만... 음... 어... 정말 감사함을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그래! 한번! 네가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우리 딸! 우리 딸 때문에! 아빠가! 샘성전자 회장이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렇게 우리 아빠는 샘성전자의... 차기 회장이 되었고 단지는 금수저가 되었다 끝!